다음 주에 만나요! 다음 주에 만나요! 환영먹으러 고고싱 자리가 없대요? 진짜? 아 여기 되게 인기 많은데구나 아 아 아 페이스모티 포쉐 이런 쪽에 아하 엄마 엄마 이거 뭐야? 턱이 있어 거의 턱 있어요 거의 턱 있어요 어머 진짜 이거는 따뜻한 때부터 드셔야 돼요 오믈렛이 뭐예요? 오믈렛이에요 이게 오믈렛이에요? 이게 오믈렛이에요? 아니 가지오나 부으나 가지오나 부으나 어? 이거 저거 저거 아 저거 저거 새우 맛있게 이거 간식 미달이 하고 이거 빨리 먼저 빨리 부셔요 아 이걸 먼저 덜을까요? 아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오케이 아 꽃게 꽃게가 층층이 쌓여있어 여기도 맛있나보다 그런가봐요 여기 볶음밥이 더 나와보여요 파인애플 볶음밥 저기도 가방 많은데 비싸겠죠? 그러니까 지금 안그래도 물어보자고 그러고 있었어요 다가 안맞으면 안사면 되니까 맞아요 назвan 진짜 안내면 너랑 동그라미 1000바비클 헉 우리 인솔해서 안아 아 천이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방금 뭐하는거 같애 너랑 많이 좋아하네 형들도 많이 좋아하네 오케이 찍지 네 좀 한 번 한 번 네 과일카게 이거 두리안이죠? 네 두리안 되게 고구마 까놓은 것처럼 생각하네 탕은 아니에요 망고 망고스킨 이런데 파우나가 맛이 없던데 얘 파파야예요? 파파야예요?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대박이야. 여기 핫스팟이야. 번개가 막 쳐. 우와 대박. 지금 방금 떨어지는 거 나왔어. 여기 핫스팟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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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핫스팟이야.